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버 권구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7부짜리 레디언컷 다이아몬드를 안내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1캐럿짜리 레디언컷 다이아몬드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생주얼리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제 손에 노력한 대가가 분명히 왔네요. 너무 예쁜 레디언컷이 제 손에 와있습니다. 인생주얼리가 가격이 싸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다이아몬드, 예쁜 다이아몬드를 구할 자신은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견적받은 금액보다 저렴하게 조금 더 높은 등급의 GI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셨거든요. SI1 등급의 레디언컷을 구매할 금액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VS2 등급의 레디언컷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의 1대1 레디언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 등급에 맞는 레디언컷을 찾아서 그게 예쁜지를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나라에 어떤 레디언컷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쁜 레디언컷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거 역시 레디언컷을 디자이너 분께 보내드리고 CAD 작업을 해서 손님과 소통을 하고 또 예쁜 레디언컷이 되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제가 정말 예쁜 레디언컷 반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주얼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공유하는 주얼리 맛집 다이아몬드 맛집입니다. 저랑 연락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상답을 원하시면 네이버 예약해 주시면 저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인생 주얼리를 검색하시면 다녀가신 분들의 생생한 리뷰와 지도 등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색을 알림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레디언컷 다이아몬드 반지 예쁘게 만들어서 손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